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신혼해라 남기고 가라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의 가사를 써갖고 거기서 신나게 트위스트 한 번 쳐보자 이 놈의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트위스트 안 쳐요 이 트위스트는 소름 선배의 상하이 트위스트로 끝났어요 우리 가요사를 얘기할 때마다 언급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몽롱한 듯하면서도 허스키하면서도 표현할 수 있는 참 독특한 목소리예요 이바라고 했던 분들이 꽤 많이 나온 시기였거든요 김추자한테는 당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은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사랑한다고 말할 때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랑 마음 주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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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